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살려고 발악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되기로 한 순간부터 광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면 광인인가요? 광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광인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광인입니다. 나의 모든 Mall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파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